안녕하세요 펜타곤의 빛날이 듣고 왔습니다 먼저 단체 인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펜타씨 안녕하세요 펜타입니다 저희 한 분씩 개인 인사도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예단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예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흑입니다 클락션 울려 안녕하세요 펜타곤 키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홍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신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우석입니다 발음이 엄청 뜨거운데요 얼마전에 펜타곤이 컴백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혼씨 한장 바쁠 때인데 네 네 네 춘천 오는 차 안에 꿀잠만 주무신건 아니죠? 오? 어떻게 알았어요? 그래서? 네 솔직히 조금 잤습니다 아 아 네 그렇죠? 딱 잠자기 좋은 시간인 해요 네 맞죠 여기 오니까 전혀 확 깨네요 네 그럼 우석씨는 네 여기 오니까 어떻게 서울 공기하고 춘천 공기 확실히 다른가요? 어때요?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맑고 수명하고 정말 뭔가 정화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? 네 너무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정화되는 느낌이다 감사합니다 지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신데 후예 씨 이번 신곡 제목이 데이지잖아요 네 저희 한번 데이지 3행시를 가볼 수 있을까요? 아니 뭐 3행시도 쉽죠 저희 뭐 거의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밥 먹다가 하는 거라서 아 그럼 조금 어렵게 이 데이지 3행시를 오늘 공개 방송에 함께 해주시는 그 기분을 한번 아 물론이죠 소감 부탁드릴게요 자 대 대단한 우리 다난나 선배님과 또 우리 펜타곤이 이곳에 왔습니다 이 이제부터 들려드릴 곡은 저희의 신곡인데 말이죠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마지막 지 지금 바로 꼭 데이지 검색해서 들어보시고요 에이~~ 검색창에 데이지! 검색창에 데이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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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사실 재미는 없었는데 약간 데이지하게 한번 해봤어요. 아, 진짜 데이지 홍보가 제대로 된 것 같은데요. 자, 이 정도 컬렉션이면 반응이 아주 좋았던 삼현씨였던 것 같아요. V씨. 삼현씨도 너무 좋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무대를 저기 만나봐야죠.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멤버분들은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. 예! 여러분 올 가을 펜타곤이 전하는 가을 감성에 흠뻑 빠질 준비 해주세요. 펜타곤의 무대입니다. 데이지!